주식시장 온! 아 감사합니다 편감자님 아니 근데 내가 진짜 능력치를 막 뜯어봤거든? 근데 일단 파바르가 AI가 썩 좋은 편이래 그래서 합격이고 능력치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보면 내가 빚 없이 파바르 사거든? 아니 근데 가속력을 봐봐요 미는 두 번째 트래블이 가속력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128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지푼을 하면 130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133, 130이 됩니다 속가가 134, 130이 되고 여기다가 민첩이랑 밸런스를 두 개씩 올리면 둘 다 또 130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능력치가 괜찮은 구색을 갖추지 않을까 어 그러면 여기 속가 다 130 넘고 여기 다 130 넘으니까 여기 다 130 넘으니까 볼컨 여기 다 130 넘으니까 음 민재요? 아니 민재는 좀 민재는 6.5천억 정도 하거든? 일단 속가는 존나 빨라 이거 139, 135야 근데 문제는 좋긴 해 민첩이 좀 그러고 약간 좀 키가 커서 그런지 역체감이 좀 아니 고정관념 가지지 말고 그럼 오카만 사서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사지마요 아니 돈 줘요 6조 5천억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저도 김민재 돈 있으면 사요 지금 고정관념 때문에 안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편지를 해서 김민재 선수를 어 산안에 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어 한 3조 부족하거든요 300만원 후원해 주시면 제가 3조를 뽑아가지고 제가 바로 김민재 선수를 산안에 그 걸도록 할 테니깐 지금 300만원 후원해 주시면 제가 바로 지금 어 카드 뽑기 들어가서 어 바로 지금 김민재 선수 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21 아 팀프리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뭔 영도야 이거면 돼 그럼 울 야 울라이 십카 없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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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18 Airlines 33 33 33 anim 33 촬영 33 말은 이래도 김민재 선수를 생각해가지고 유해나 머이님 감사합니다 이행님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왜 알라바를 쓰느냐 김민재까지 감안한 알라바다 보셈 감사합니다 여기가 잘 보세요 여기를 알라바를 집어넣으면 보호영 할 때 알라바 살 거거든 그러면 3이나 뭐 그럼 여기 딱이긴 해 이쁘긴 해 근데 이거 둘이 살려면 10조 써야 되는데 10조면 천만 원이거든 내가 근데 지금 김호우기 운동 290호 만 원 남았다 감사합니다 맥스97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민재사랑단 그러면은 지금 3 둘이 빼면 4조 6조 6조 1000억이긴 해 진짜 6조 1000억이긴 한데 알라바 살 털이 없긴 한데 이게 김민재 상한 걸로 하면은 아이고 아이고 존깨비조동석하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또 무슨 일이 있었나봐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김민재가 내 기억에 이틀 전인가 어제 6조 4초 500억이 팔린 거긴 했어 아니 이게 진짜 진심이야 있었는데 아니 아니 정말 아이고 감사합니다 506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재 모금함은 김민재 모으기에 한번 동참해 주시겠어요 취소드리 제조관도 취소할게요 5만 원 이게 또 한 군데에 집착을 집약을 하는 게 아니 김모기 운동 이게 저도 닦게나마 모금합니다요 김민재 들어가자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감사합니다 아니 아이고 한동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보태 볼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자구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맥스97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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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 이게 레전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고 레전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쏘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52에요 백신을 받자 네 정신가 킹대 커티굴고 머디 운동 할게요 적당의 절반만 놓여도 미안해서 사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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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혜연이하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빨리 캐시 충전 안 하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펄럭 일단 취소해놨어 일단 취소해놨어 도요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라니 낙하자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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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길리 감사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또 물론 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거지만 또 어느 정도 또 김민재 선수가 보고 싶으시니까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시는 거겠죠 김민재 선수가 많이 보고 싶으시군요 아 배펠로님 감사합니다 고요 감사합니다 희대님 감사합니다 장성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팔고동숙이 치킨님 친구님 치킨이네 김모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슬쩍 김모기 운동 찔렀을 때 반응 없어서 이번에도 반응 안 올 줄 알았던 동숙한이면 개쭈 형 덕분에 하루가 재밌으니까 시청료 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유리병 콜라님 감사드리고요 종수 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형이 평소에 돈을 유도 안 하니까 우리 성격 까먹었나 보네 킥킥님 킥 모으길 추가 아이고 샤렐펠렉스릭 칸동님 어이구 샤렐펠릭 mastery 캔동님 아이고 샤렐펠릭스릭 칸동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칸동님께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모였죠? 요즘 재밌게 보고 월급 유황한 거 조금 줄게요. 아이고 이응이니 드구드구디 아 모코코코루님 감사합니다. 드구드구리도 다시 한 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제이케이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HDGUSDLE 감사합니다. 마시멜로같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국방부 진중문고님 감사합니다. 청포라늘리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김재선수를 위한 마음이라는 거 잘 알겠습니다. 혈액팩 도둑 정탑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일투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르마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밤하늘을 날아서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브레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루우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수님 감사합니다. 현질 또 좋은 걸로 효율 좋은 걸로 해야겠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단태님 아 미흔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번에는 그냥 레알키키 보태던가 하던이 입을 아 WNG 예치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니들이 돈 내 거임 레알키키 보태고나 말하셈 했는데 이게 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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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재밤님 약도 하지만 펄럭 아 스페이 초고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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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보고 있어. 아 우린 모두 함께 최고가 아닌 최선을 위하여 패배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미효랑님 아 한동채보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농담 키딩 어? 일단 바로 200 박을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득득득님 아유 감사합니다 최고의 생터백을 영입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충전하겠습니다 다시 초록색 배경 가면 화내려고 그러네요 네? 400에 1초 패기 확정이 있다 네? 형 채널 뿌인트로 쌀먹은 안될까? 이쪽은 확정이야? 킹킹킹 아이고 감사합니다 갈비조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뿌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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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상한날의 김멜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200 넣고요 아 이러면 저번에 그걸로 살 거 그랬나? 원스토어로? 근데 이렇게 살 줄 몰랐었지 내 그 패키지를 모바일로도 살 수 있어? 진짜로 돌 줄 몰랐다 그러면 페이백 120만원 날린거네 400만원 충전한다 그러면? 아이고 밤년슬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광구트 명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212142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제네요 아이고 바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쿠놈 감사합니다 쓰읍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무조건 400을 해야 확정이야 1조가 1조가 2조 확정 맞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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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경리 아이고 축하드리고 재밌게 돌다가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방제 바꾸겠습니다 가슴을 열고 아이고 디스지카님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크노 감사합니다 시궁창 인생님 김민재 겨드랑이 털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형 킴 대장급 사는거지 아 키리임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페이까지 2도를 써야겠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아이고 성큰타이거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이버 페이까지 2도를 써야겠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Kh2는 종신 해야죠 고맙습니다 저에게 나이팀을 아이고 아이고 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순간 잘못돼서 책은 먹었지만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웅이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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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재 선수를 대체하려면 팀근밖에 없습니다. 10시 30개짜리로 BWC 8파 아자를 먹었어요, 그걸로 바로 가시죠. 이제 인게임에서 김민재 실수 한번 하면 몇 명이 화낼까? 대충 메달내는 세금으로 김민재 동참하는 척. 킹 드가자. 비싸긴 한데 여러분들 도와주시니까. 4백까지 모으자, 1조 가자. 일단, 4백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내일 왜? 내일 뭐 있어? 길을 위해 함께 달려나가리. 우와, 우리 없애야하며. 지렸다. 긴모기 운동, 수락 누르겠습니다. 아니면 수락 눌러주시죠. 아이고 칸슛끈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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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들은 뭐 나도 sbl 김민재로 맞대응하는 수밖에 없어 어 실패 누르면 나도 sbl 김민재로 맞대응하는 거야 진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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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김민재 한번 찾아볼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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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져머니 감사합니다 상금 추가는 바로 돈 추가 되는구나 네? 메시지 왜 안되지 하고 계속 넣었네 어? 흠.. 흠.. 미래가 존나? DGHT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WHDD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님들 이거 그러면은 뭐 사요? 상점에서? 13,900원 패키지를 400만원어치 사는거야? 일단 FC충전 들어가서 다 FC로 바꿀께요 이거 20개 살께요 대학원생도 한몫 놓고갑니다 아이고 깨끼빈이 감사합니다 흠.. 노래좀 틀께요 Q와 조축해서 당당한 우리 형 보게 되는구나 여부들 덕분이죠 그러니까 이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서른개? 아 뼈님 인사오미는 안된다 무슨 소리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받을게 그냥 이거 쌩으로 까는거야? 일단 이거 까는거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자부터 교환해? 열쇠상자 서른개 미션 성공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션 또 걸어주셔가지고 특별 혜택에서? 오케이 여기서 30개짜리 넣는 상자? 열쇠상 30개 넣어요? 아이콘 tm 아이고 감사합니다 fmft hhd 감사합니다 이게 최소일조라고? 최소? 미션 성공 아이고 찰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인거지 바다만 놓고 까는걸 제일 마지막에 깔게 아이고 에픽하이님 감사합니다 김모기운동 감사합니다 별하나의 신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웨이팅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션 성공 야능코미님 구독 감사합니다 남은 돈은 보고영화자 사야죠 알라바 감사합니다 깊은하늘님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눈떠보니 동숙하님 동스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된다이거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션 성공 지혜보니 동 tällząd 드디어 성공 gucad 아이고 회전 아우 빡세류님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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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토 고갈통 세우버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홈모노 진토비기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쫑슐리님께서 주셨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타트를 끊어주셨군요 쫑슐리님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이 100만원의 긴모으기 운동의 시작이 아마 많은 분들을 자극시킨게 애국심을 고치시킨게 아닌가 진짜 스타트를 끊게 한 애국심을 고치시킨 스타트가 아니었나 옥지에트로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로노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망치미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이아니 Lauren Anna ним 인사 다 드리고 까도록 하겠습니다 세면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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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세이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이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요께분이 계집님 고맙습니다 meetings enge Yeim 유주하 bum ент 고맙습니다 달달구리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우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컴터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아이 바라기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갱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게없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뚜띠뚜쿠 훔치는 뚱스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안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노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동일한 좋은 조치 뒤에 기대할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부터 까야돼 이거 이거 5,757 천억이 5%야? 그러면 천억이 한장만 떠도 대박이고 한장도 안 뜨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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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의 5% 거의 5% 두 개면 대박이긴 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SKS3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정도면 뭐 정확하게 정배였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CC 25명 지명팩 75 선수팩 2장 5강 플러스 3강 CC 50명 3장 나쁘지 않은데? 2장이나 떴는데? 75 우강 3장 60명 60명 선수팩 지명 선수팩 5강 1장 75 5강 3장 60 지명 선수팩 1장 오케이 오케이 괜찮게 뜬건가? 아 누적이야 씨발? 그러면 CC 50명 지명은 어 몇? 75 3장 아니 60 아니 한장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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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부터 깔까? 이게 좀 맛이 없는 것 같은데? 3강? 3강? 잉글랜드 벨리노? 잉글랜드 중미? 아 아 램파르트 205팩인가 본데? 205팩인가 본데? 어 205팩인거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거 이거 까야되나? 3카? 이거? 이거 이거 30장이나 있어 5강 플러스 어 고개 고고기네 아니 뭐 요 1강 요 요거 맛없다 탑 50인데 1강 105 플러스 요거 요 샬 까져? 독일 중미 씨씨 마테우스 음 이것도 뭐 한 2,300억팩인거 같은데? 벤제마 레반도프스키 보비무어 토니크로스 케빈 데 브라이너 어제 1강팩이라 고점 자체가 높지 않은 팩이긴 해요 어 그 다음 30장 있는 팩이나 3강? 30장 있는 팩이 제일 산림제 레츠호 아닌가? 맞는거 같은데? 그치? 치아이 까져? 잉글랜드 센터백! 아 홍거로운 잉글랜드 센터백이 누구지? 쇼캠벨 540억 아 아 아 오케이 200억팩인가 본데? 프랑스 아 gk 있겠냐 프랑스 gk가 요리스 700억 오히려 gk가 난데? 호아킷 라르손 오히려 전게 잘못봤네 오히려 첫 항열장이 별로였는데? 코리아 코리아 펄 영 명모형 900억 하 좋았어 명모해 아 근데 이게 탑프라이스 200이면 아무래도 이 5강이 강도도 줄 수 있는건데 욕심인가? 욕심인가? 다음 탑 메시야 이거? 50 탑 잉글랜드 RM? 100억? 100억 아 근데 1,100억이면은 좀 맛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니 근데 이 팩이 왜이러지? 원래 이런가? 싼팩인가 본데? 잘 떴나 본데 이것도? 다음 5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강 이제 한자씩 갈게요 이탈리아 아니야? 저 국기가 이게 키엘 님이 5강 스페인이면은 기대가 안돼 그리말도 어? 아니 그리말도가 천어? 뱀피카에서 대체가 안돼서 그런가? 왜 이렇게 비싸? 랩투까지 갔어? 카메론! 마티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팩이네 이게 정상이네 잘 뜬건데 저것도 배보장 회사 아 사주장 아 아 그새끼 참 안뜨네 두통 이거 미리 깐다 어차피 또 혜택 아이템 하고 해야되니깐 이게 1초 팩이 맞아? 잉글랜드 스트라이커 누군데? 루니? 나이스! 5강! 씨씨루니 근데 2300억이네? 엄청 비싸진 않네? 강두가 사오조하는데 이게 강두가 스페인 스페인 비파가 스페인을 망가뜨려 그냥 피파가 스페인을 망가뜨려 에릭 외대 라우드로 아 씨씨구나 센츄리클럭 오케이 드록바? 아 이탈리아야? 아일랜드야? 아 로빈우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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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가 좋대 진짜 라울 아 라울이면 몇 등이냐? 아니 파브리라스는 진짜 에바고 라울이면은 그나마 중2권 이게 중요하지 최소 1초 제발 진짜 제발 메모장 컷 해야되나 이건 진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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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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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나이키 무슨 카드야 이거는? 아 월드컵이야 아 월드컵 아 아 아 아 아 아 대웅이다 아 어 1초 9,500원? 뭐야 어 대형 뭐야 왜 이렇게 비싸라 우리 형 2조면은 한 몇 등 정도지? 중상? 대인형 2조면 잘 먹은 거지? 마일리지는? 나 ㅈ됐다 그게 없어 얘들아 스쿠가 없어 마일리지는 사지마? 이거 별로야? 스쿠가 그럼 이거 그냥 존버해? 아 근데 스쿠가 ㅈ 됐네? 아.. 아.. 바로 팔 수 있는데? 요새 금카가 값이 그거야 진짜 금카긴 해 진짜 금이야 근데 지금 최고점인 것 같은데? 팔까? 무키있게 아닌데 이거는? 얘가 발도 약발이 3인데 왜이렇게 비싸? 어..내가 봐도 이거 차트가 이거 지금 최고점 차트거든? 대체할 자원이 없다고요? 아니.. 바르셀로나 이제 야뚜루 이런 일도 있어가지고 그냥 쓰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긴도안도 있고 칼셀로도 같고 아니 근데 지금 차트가 무조건 팔아야되긴 해 이거 진짜 최상한가야 차트가 그래 저거 묶일 시간동안 저거 팔고 그걸로 더 비싼거 사면 더 많이 오래 지금 나 30% 있거든? 한.. 한 2명정도 팔고 김민재 상안만 걸까? 숙후 벌어야되니까 라울까지만 털까? 라울이랑 그냥.. 그.. 무늬까지만 털고 아까보니까 가을운동회 페이지에서 30% 쿠폰 안받았던데 받으셈 어? 나 받지 않았어요? 나.. 나 오늘꺼꺼에 다 받을텐데? 아 이거! 여기서 30% 줘? 어? 어디? 어디? 난 다 받았는데? 어디? 난 다 받았는데? 음.. 음.. 까비 까비 그러면은.. 음.. 계산을 해볼게요 만약 루니를 PC방에서 받으면 얼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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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김민재 필요한.. 이건데 하나 더 팔아야되지? 라울까지만 팔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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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아.. 7초.. 괜히 안걸었다가 안.. 상한 뺏겨서 더 비싸지면? 혹시 김민재 팔.. 팔 사람 없냐 지금? 근데 상한에 안팔리기라는게 여기서도 한번 차트가 내가 봤거든 거래량을 이거에 팔렸거든? 301 그랬다가 100억 차이로 놓쳤었지 그냥 이렇게 팔렸거든? 결국 꺾였어 또 절대 칠줄 안가거든? 왜냐면 후벤디아즈가 디아즈가 거래량은 없긴 한데 거의 가격이 이래요 능력치 차이가 넘사거든요 김민재랑 진짜 7조는 말이 안되긴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7조가 말이 안되는거야 이것만해도 지금 국뽕이긴 해 음.. 아니 그냥 수비수가 이 가격이 말이 안돼 근데 김민재는 근데 이 시즌 말고는 못구해 이 시즌 비싸서 살 수 있는거야 다른 시즌은 다 상한걸려있어 어.. 시청자님 김민재랑 칸젤로 오페이 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아잇! 자탄들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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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걔 떡실신당함 사탄들이었어! 진지한 하.. 하.. 근데 잠깐만 두번째 트래블을 받으려면 알라바 데리고 오면 받지 잠만요 이러면 빠져 당분간 빨리 알라바를 데리고 와야 받거든 오이어까지 빠져야 돼가지고 알라바 데리고 오면 되는거야 알겠어 오케이 0.92, 0.94 알라바까지 넣어야 받네 알라바는 봉호형한테 사면 되니까 그치? 괜히 이거 어중간에 걸다가 이 사람이 상암박으면 ㅈ대는 거거든? 근데 저 사람도 지금 애매하니까 나 오늘 맵 맵 맵 맵 맵 맵 퍼 떴어 베 베 베 베 베토소 형 오늘 낮에 보거용 방에 형 사칭범 있어라 이제는 핵심시치 말고 사칭시치도 조심해야겠어 아니 그럼 보거용 방에 진짜 그 존나 그 뭐야 이상한 새끼들 많아 나 뭐 무슨 내가 뭐 24시간 매니저를 상주시켜가지고 뭐 상한 잡기를 한 내가 잡아 안 자면서 내가 모바일로 잡아 아니 미친 거니까 내가 무슨 동숙이가 뭐 상한을 잡느라고 매니저를 상한 잡는 걸 시킨대 뭐 말 좀 X 된다니까 진짜 내가 그거 하나는 부탁했어 그 뭐야 그 내가 방송키고 작업하면 안 되니까 그 팔카 상한 잡개 그 판매자분이랑 그 키미 작업할 때 그거 하나만 부탁드렸지 내가 뭐 내가 언제 뭐 상주시키면서 내가 뭐 어 뭘 시켰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블랙 피업만 들어놔 사람을 어 넌 놈이 진짜 아주 어 어 뭐 어 와 근데 이게 정가긴 한데 아 시마 어뜨 살 걸 나도 이게 맞는거 같아 6.9가 진짜 많이 쳐준거거든 5.9가 제일 신난게 예 Risk 지금까지 치렀던 갑 중에 가장 호가야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호가야 근데 이거 만약에 상한 처지면 ㅈ 되는 건데? 네? 와 이거? 근데 존나 마음 아프게 온 줄 알아요? 다른 애들은 사면 가격이 오를 거라는 뭔가 국밥 같은, 금카의 국밥 같은 마음이 들거든? 김민재는 사봤자 지금이 씨발 제일 비쌀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깨내지 머리에서 사는 생각하니까 존나 어지러워 다른 애들은 사도 킥해야 지금 허리거든? 진짜 매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건 사면 그냥 머리에서 사는 느낌이라 그냥 사는 순간 감가야 이건 지금 마음이 조금 국뽕 원투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사는 건데 마음이 좀 막 썩 유쾌하진 않아 마음이 좀 유쾌하진 않아 그래프가 이게 굉장히 이게 초신발언 이거 스크리머 입장이라 고민하는 거지 우리였으면 양파 한가에 걸어둔 미음 음 음 아니요 여러분들이었으면 김민재 안사죠 한가에도 그 돈으로 다른 선수 3명 사죠 은근히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김민재 종결이잖아 쓰다가 내 생각에는 23챔스 나오면 어 쓱 털고 다른 선수 쓰다가 23챔스로 갈아타는 것이 그게 베스트기네요 그죠? 흠 네? 안 팔린다구요? 어생 아... 사질려나? 효니는 김민재 안산대? 진짜 어이가 없다 차두리는 그게 들어갈 자리가 없네 그것때문에 아 근데 차두리 급여 진짜 현묵스러웠네 아 어이퇴인가 보네 근데 김민재 리카가 맞긴 해 왜냐면은 솔직히 파바르까지도 좋긴 한데 리카가 좀 여리여리하고 빠른 스타일이라 김민재가 조금 몸싸움이 묵직한 스타일이라 약간 커맨더 느낌으로 우파가 더 좋다고요? 플레임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파메 카누가 더 좋다고요? 요게 지금 근데 상한이 알바퀴가 돼 있어가지고 한명 알바했네? 미련 보이지마자 미련 보이지마 미련 보이지마 미련 보이지마 앞승이야 근데 이게 권장 빠리에다가 키가 186인게 크다 그치 191인데 보통이 190에 보통이라 이 권장에 186 권장보다 보통이 낫냐? 급여 차이 빼고는 김민재 승이야 그치? 일단 민첩이 압살이야 가격은 필요없어 더 좋은 선수가 최고지 그러면 잠깐만 이거 다 팔면 알라바 살 돈은 마련되나? 알라바 살 돈은 마련되나? 와 근데 이거를 다 수쿠 없이 받아야돼? 왜? 수쿠가 너무 없네 요새 왜 수쿠 안풀지? 저 이벤트 엄청 참여하는데 그날 한달간 맨날 참여했는데요? 그냥 감당이 안되는데 내 편집 페이스를 얘들이 감당을 못하는데? 진짜? 현지 페이스를 수쿠가 감당을 못해 적정가로 등록하면 등록되어있는 것 중에 제일 아래로 내리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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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라이브 김민재 팔까? 팔아줄 수 있다고요? 그거 사면 저... 돌팔매지단... 저 진짜 돌팔매지단... 수쿠만 받자... 이겨야되는건 아니지? 그치? 아! 왜 흘려! 아... 씨... 아... 페마다라 선호가 패스 지리는데? 그치? 아니 비달을 너무 조수로 보는데? 비달을 왜 안막지? 비달도 조만간 고별전인데 잘하네? 비달도 조만간 고별전인데 잘하네? 비달도 조만간 고별전인데 잘하네? 아... 아쉽네... 이... ZD 갈겼어야 됐나? 니어? DD가 아니고? 아쉽네... 감사합니다! NG1 아... 아테가... 아테가... 아테가 엄청 느려... 너 이겨... 아테가 엄청 느리네... 와 칸슬루... 개고트네 그냥 어... 이게 밀치 패있지? 패스 좀요 생각있고 많다잉? 그냥 시원하게 하는게 미넨인 것인데 좀 사이드 좀 써주고 아이씨 원래 크로스 잘했는데 왜 오늘 크로스를 안하지? 또 한번 ZD로 포문 열어가지고 ZD 맛을 봐가지고 사이드 좀 쓸게 라반도 포스키야 그냥 내가 보기에 레반이 그냥 고트야 써본 결과 이생이는 그냥 사기임 뭐야 이게 팅크패스인가? 절로 들어가네 여기서 크로스 말고 다른 걸 다른 선택지를 갔어야 됐나? 보아탱도 이생기가 AI가 좋아 아 아 무조건 직선으로 따라가야 돼 얘는 킹각선으로 따라가면 절대 어? 어? 아 아 운항 하자네 그러니까 빈앤이 왜 사기냐면 최전방 3명이 잡잖아? 생각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안 해도 되냐 주발에 대한 생각, 슈팅에 대한 망설임이 없어져 그러니까 만약에 발을 차면 메시가 잡고 누가 잡고 하면 생각을 하거나 붙으면 바로 튕겨나가고 슛이 각도가 아니면 때리기가 애매하고 이런 머리가 아파 근데 얘네는 그냥 잡고 대충 때리면 안 돼 그냥 크로스 올리면 안 하세요 근데 바리사는 아 크로스도 안 되고 아 막 그냥 생각할 게 너무 많아 그냥 그냥 조트인 업이다 이거 쉽게 하잖아 게임은 그냥 나 그냥 월클이고 지금 솔직히 그 위까지도 가능해 그냥 지금 안 하는 것일 뿐이야 진짜 그냥 나가려고 그러다 8점이 아 진짜로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냥 아니 바리사로도 월클 찍는데 미넨이면 다차 없잖아 미넨인데 민첸인데 가운데 가운데 아 아 아 아 나는 솔직히 레반더프스키 본 건데 아 이게 페리아텍 하네 아 페리시치 좀 더 길게 눌었어야 됐나 공격시 나잖아 상대가 그냥 재수 없었다 생각해 못 이겨 여기서 월클에서 나는 재앙이야 형 이 스커드로는 진짜 재앙이야 나는 운 없었다 생각해 그냥 휴면 계정 만났다 생각해 근데 나였어도 저 50종이네 스커드보면 욕부터 나오기네 특히 아니 김민재가 무조건 보아템 보다는 좋지 지금 보아템 보시다시피 진짜 단 하나의 단점 그냥 커서 잘못 잡으면 못 따라간다 그거 빼고는 그냥 쥿싸기야 얘가 몸빵 뭐 AI 아우 지 아우 일단 받고 그만 상환하지마 아니 뭐 또 설문까지 참 어디인데 설문이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철수 없고 다시 따야겠네 근데 지금도 잘하긴 하시네 그럼 자 할 수 없을까 앗 엷 음 아 예 아 아 봤고 음 게임을 해봐야 뭐 알지 게임을 해봐야 체감을 하지 상한 걸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근데 확실하게 하는게 맞긴 한데 베니씨가 3천억 살먹할려다가 존대는건데 용숙한 편짜리 가셨다네 잠시만요 지금 주장을 룬이 베컨 받아야겠죠 그리고 민재 상한 걸면 될 것 같은데 보아탱은 지금 안파는게 맞지 웬만한 보아탱이랑 대웅은 40%로 받는게 맞죠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저 혼자였으면 안샀어요 진짜로 그 돈이면 진짜 알라바람 그냥 샀어요 그냥 파바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후원이셔서 산거에요 긴 모으기 운동으로 400만원을 박든이 해주셔가지고 멤버십 스코는 받았는데 아니 비꼬는게 아니라 너무 비싸잖아 비싸잖아 랩함 보다 비싸 랩함 보다 비싸 김민재 3조나 비싸게 사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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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деле 김민재 선수 소유자분들 한달만 버텨드세요 그럼 시청자들도 못 버티고 다른 카드로 서류하자고 할겁니다 아 근데 저 수쿠를 언제 뽑으냐 저거 다 받을때까지? 야 X 됐네? 근데 아무리 수쿠 있어도 500억 미만은 못 받을 것 같은데? 수쿠가 장수가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그걸? 그래도 그냥 키픽할까? 그냥 킵할까? 알라바사 할 때 한 번에 받는게 맞겠지? 아 근데 요새 시세가 시세다보니까 옛날 400억 미만으로 쿠폰 안받는게 아니야 요새는 거의 진짜 한 천억? 아니 천억 오만 7,800억 미만이면 그냥 받는게 맞어 수쿠가 감당이 안돼 어 이게 옛날만 치면 이게 안돼 그냥 500억 밑은 그냥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어 어 인플레가 너무 심해 1초에 1초간 100만원? 형 이제 수기 잘못하면 펀스탑 못하고 온전히 형 독박은 힘내서 5,800억 1초에 5,800억 예전주 heen 5,800억 1,800억 6,800억 5,8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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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0억 6,800억 6,800억 잡 blown 7,800억 6,800억 6,300억 오리스 빼고 다 봐두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방금 페리시치 한판 보셨는데 개좋죠. 미친새끼죠. 개빠로 그냥 양발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그냥 시발 그냥 ZD가이면 그냥 때려박히잖아. 도라이임 저거. 잘못 만든 카드임. 개버그임. 거기다가 강투까지 달아가지고 팔카로 근데 내가 오늘 그 아까 조축해 단톡방에 파바르 산다 그러니까는 준식이가 관심이 많더라고. 왜냐면은 파바르 걔가 민연도 해봤고 그 인테르도 하고 있으니까 파바르가 지금 공통선수잖아. 그래서 파바르 산다니까 파바르 괜찮긴 한데 전문 센터팩 하나 사는게 낫지 않냐. 왜냐면 리카 파바르 쓰니까 같이 쓰니까. 둘 다 약간 풀백이거든. 여기 돼있는거죠. 조포는. 그래서 한 명 정도는 센터팩 쓰는게 낫잖아. 아니 근데 김민재 선수 추천한게 아니에요. 우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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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파메카노 추천을 한거야. 그래서 전용 전통 센터팩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어.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 했는데. 여기까지 다 팔면 되겠다. 형 사랑해요. 항상 파이팅. 아유 고맙습니다. 일괄 판매 다 때리고. 어. 우파메 moi. 그냥 이거는 정수리도 아니고 김민재 선수 축구화 신고 찍은 프로필 키 정수리에 산 거야. 6조 9천억도 양말 신은 김민재 머리 정수리거든? 지금은 축구화 신은 김민재 정수리야. 7조 2천억으로. 진짜로. 이거 아마 23챔 미넨 성적 잘 거두면 진짜 농담 안 하고 3조까지 빠질 것 같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리산마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챔스 카드 딱 발매되는 순간 그냥 김민재 바로 팔아야 돼. 그냥 그날 하안에 바로 올려야 돼. 그러니까 5조 9천억에 바로. 만약에 5조 9천억에다 하안이 5조 9천억에 바로 팔아야 돼. 진짜로 농담 안 하고. 챔스 카드 나왔는데 만약에 급여가 24. 막 언저리다. 그냥 바로 던져야 돼. 그냥 뒤도 안 보고 바로 던져야 돼. 아 카드 나오기도 해서 그냥 바로 던져야 된다고? 그거 너무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 던졌다가 만약에 오버를 말도 안 되거나. 아니면 막 능력치 구성이 좀 별로면. 근데 저 돈 주고 김민재 왜 사는 거는 챔스까지 기다려볼까? 챔스까? 아니 그러면 반년. 농담이 아니고 반년 기다려야 돼. 챔스가 2월이잖아. 16강에. 챔스까? 거기다 금카 뜰려 그러면은 아마 한. 한 5월? 한 내년 5월? 한 8개월? 음. 김민재 쓰자. 솔직히 민헨이. 민헨인데 이게 김민재까지 있어야 이게 색깔이 있어. 그지? 이따 김민재까지 들어가면 진짜. 민헨 딱 코인 탄 느낌 확 나잖아. 어. 무리감이 다르고. 어. 아이고. 칸동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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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럼 미패 바꾸자. 미패 패치하자. 그래서. 여기 김민재 사고. 잠깐만 김민재 사면 강두가 안 달려있냐? 아니지? 휴. 특성은 괜찮네. 이러면은. 화려한 걷어내기 나나? 테마? 조단 위로 가니. 긍정감각이 아예 사라지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알라바가 키가 메시지. 180. 그러니까 알라바가 내가 보기엔 약간 비달보다 좋고. 리스 제임스 느낌 날 것 같은데. 체감이 그럴 것 같은데. 약간. 보통. 178. 이게 피지컬은 비달이랑 비슷하거든. 뭐지. 미세보다 몸빵이 약해? 리스 제임스. 미세보다 몸빵이 약해? 아. 비달은 서브로 쓰려고 그래서 서브로 키미이랑 비달 쓰고 그리고 고메즈랑 에펜베르크 응카 정도 사가지고 서브 채우려고 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서브가 이제 한명 두명에 4명 정도 들고있으면 근데 일곱명 채우..람? 람도 사도 응카로 사야지 너무 비싼데? 홈그 응카 같은거 살까? 괜찮지? 키미? 람도 감성이 있으니까 CC는 수병미드잖아요 람 수병미드는 맛이 없는데? 미어치가 속도만 좀 봐볼게 CC가 더 좋네? CC 쓰는게 맞겠는데요? 근데 CC가 얼마지? 응카가? 그래서 better 감사합니다 정우영이요? Santa 가 regard 근데… 5 5 5 5 5 음 으 으 으 으 으 으 민심 잡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민심 잡아야지 어 이제 김민재 선수 오고하니까 민심 잡아야지 아마 김민재 이거 농담 안하고 이거 내일 사줘 아 백퍼 존버하러 가죠? 이거 백퍼 내일 사줘요 상한걸었기 때문에 이거 김민재의 오너가 화대증 놀라가지고 희바라고 밝혀요 뭐하고 그냥 바로 김민재를 7조 2천억이 산다고 하고 화들짝 하면서 어 미패 왜 엄선하려고 와 뭐야 이거 으뜸 인형 제작 완료? 아니 이 정도면은 으뜸 기사 뭐 본주신데? 아니 으뜸 기사 으뜸 기사 으뜸 기사가 거의 뭐 주인이신데? 앗 앗 앗 앗 앗 이건 뭔데? kettle 으흥 iada 소화 오 오 오 오호 야 지립, iks 익숙 과연 phet팀 왜 깔끔하네용 야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